성경 1년 1독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그 뉴스, 엽기 15장에서 17장의 통수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엽의 가슴 속에 깊은 울음소리를 엘리바스는 가슴이 아닌 그의 머리로만 듣습니다. 둘째, 엘리바스는 인과 율만을 근거로 악인과 악인의 형벌 그리고 악인의 최후에 대해 썰을 풉니다. 셋째, 엽은 그의 친구들을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로 정의합니다. 넷째, 엽은 또다시 자신의 절망적인 처지를 확인합니다. 다섯째, 엽은 이제 친구들과의 무익한 논쟁에서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일련일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엽기 15장에서 17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134일, 엽기 15장 대만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애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여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부학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란과 역갱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느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모대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입니다.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부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남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욕기 16장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의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폐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십니다.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해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지즘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유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느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엽기 17장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오운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흙암에 펴놓으며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덕이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오늘 우리는 욕기 15장에서 17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욕과 새 친구들의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됩니다. 처음에 친구들이 욕의 고통과 고난의 소식을 전해듣고 찾아갈 때만 해도 그들의 마음은 위로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논쟁이 시작되면서 정죄자이자 비방자로 마음이 바뀝니다. 두 번째 논쟁을 시작한 엘리바스는 처음보다 더 격하게 욕을 정죄했습니다. 욕은 울면서 가슴 속에 슬픔과 고통을 쏟아내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욕의 말을 들으며 머리로만 판단하고 따지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악인이 형벌받는 이유와 악인의 최후에 대해 썰을 풀면서 욕이 자신의 논리에 무릎 꿇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욕이 감당해야 하는 아픔은 현실적인 고통의 문제와 더불어 욕을 정죄하는 그의 친구들 그리고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 무거웠습니다. 그럼에도 욕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위로자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요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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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